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우리 도로 하나 되어 빛나에 무너진 빛돌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산불을 배우신 성령의 불을 이마하소서 우리의 우산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말씀 빛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경우를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오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도 도사 오 주님의 영광이 이마 도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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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